SI-16 천창 부위는 목 앞 부위 저항을 받으며 머리를 반대로 돌리면 목빗근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. 목빗근의 뒤쪽 방패 연골의 위 모서리와 같은 높이입니다. 인형 ST-9, 부돌 LI-18 방패 연골의 위 모서리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는데 인형은 목빗근의 앞쪽 천창은 목빗근의 뒤쪽 부돌은 목빗근의 앞뒤 모서리 중간에 있습니다. 침을 놓을 때에는 0.3-0.5촌 가량 직자하거나 0.5-0.8촌 가량 사자합니다. 연골 직전 연골을 맞 film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